이슬이는 좀 괜찮나?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응? 그럴까? 여보세요? 어, 당신이야? 이슬이 좀 어때? 그래? 저기, 이슬이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좀 물어와봐. 아, 이따 사갈라 그러지. 응? 그래? 어, 그래. 알았어. 괜찮대요? 응. 약 먹고 많이 좋아졌대. 누구? 애비야? 예. 이슬이 걱정돼서 했나 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슬이 병문안 왔어요. 아이고, 이슬이 바빠서 앞으로 들면 없겠다. 내려가 봐. 네. 아, 이렇게 약이 부족한가. 이렇게. 아, 이슬아. 응? 나 이제 나가도 되지? 여름이 무슨 감기야.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? 다 나았어. 약 먹고. 술이? 술이? 세은이 만나러 잠깐 갔는데. 지금쯤 왔을까? 어. 진짜 재밌다. 배고프지? 어. 떡볶이 먹으러 갈래? 그래. 가자. 네 개. 네 개. 예. 이거 감성구입니다. 대단합니다. 남자 얼굴이 아주 옥동자 얼굴이 돼버렸습니다. 자, 다음 구 준비하시고요. 다섯 개. 예. 이거 아주 감정이 실린 것 같습니다. 다섯 개. 여섯 개. 여섯 개. 여섯 개. 일곱 개. 다 씻었어. 5. 4. 3. 1. 땡. 예. 아깝습니다. 일곱 개로 마감됐습니다. 자, 다음 팀 나와주세요. 자, 1분 동안 물풍선 10개를 터트리시면 저희 패밀리 레스토랑 외식 상품권 2매를 드립니다. 자, 커플만 참가할 수 있는 물풍선 터트리기. 아유, 우리 꼬마 커플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자, 나오세요. 자, 나오세요. 총리. 시작. 예, 안탈갑습니다. 자, 좀 더 힘을 내주십시오. 갑니다. 자, 놓습니다. 자, 놓습니다. 총리. 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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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passing zy 아 제작진 마지막으로 세골의 무신 자천들이기 전반째 커포이 당장되었습니다 무네맨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터널이 왜 이렇게 눈독둑지? 덕분에 난 다 뒤졌어. 미안. 우리 또 사진 찍을까? 어? 사진! 기념으로. 저기, 언니! 내 여분은? 오늘 얘 생일이거든요? 네. 생일. you can kill me. well, situation todos. 왜 이렇게 땡 deutsche 드라. 왜 이렇게 땡 plane 해? you can. 사진 잘 나왔지? 어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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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괜찮아?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그래도 상담잖아요 하루에 한두 개는 오네요 아 근데 배가 고픈데 장미느님이 또 김밥 안 싸주시나? 고구마 아버지 어? 돌려봐 어? 야 그거 김밥이야? 네 그거 주세요 야 일로 앉아 안 그래도 김밥 얘기하고 있었는데 장미느님하고요 딱 터졌네요 딱 터졌어 야 이거 맛있겠다 형이 형이 좀 드세요 풀리만 어서 좀 먹어 근데 이거요 장미느님하고 싸주신 게 아니고 저희 엄마가 싸주셨는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는 먹어 니가 가져 니가 가져 사진 갖고 싶어 했잖아 니가 고마워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나도 나 갈게 내일 봐 응 잘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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